너무 맛있는데? 아 나 진짜 사지? 아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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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정신없는 콘셉트 있네요 정신없는 콘셉트 있네요? 콘셉트 이상하게 자고 싶은데 아까 다리 털도 나왔네 안 나왔네 방금 다 나왔네 음 고맙다 맛있는데? 진짜? 찰칵하고 한숨이네 맛있겠다 어 계란먹어 단숨이 아쉽다 멋진거 아냐? 아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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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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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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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dieu. 안녕. 이거 뭐지? 이어폰, 여권, 티켓 여기? 여기? 예쁘게 잘라야 돼 아니야 너무 맛있게 찍고싶은데? 몇인분이세요? 이거 내꺼인가요? 야 그림 좋다 이거지 이거지 감자튀김이랑 케첩 좋네 특별히 주면 어떡해요 맛있게 찍고싶은데? 야 나 케첩 가서 사진 찍어줘 너무 맛있게 찍어줘 빙수 샤워 온도일 물 물 물 물 물 물 계란 김치 역시나 계란말이라 면이 계란말이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